레슬링에서 그 몸풀기 동작이 있는데 좀 신기한 몸풀기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잡구요 그대로 넘어갈 거에요 넘어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는 동작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잡고 오 재밌겠다 이렇게 잡고 다리가 넘어갔다가 이 상태에서 아 그렇지 그렇게 잡고 넘어가 그대로 넘어가 오케이 땡겨서 이제 올라와 복근 힘을 끌어서 얼었지 야 역시 말왕답다 진짜 레슬링 형! 놔! 야! 자리에 서러워! 레슬링 같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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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! 으악! 으악! 야 근데 진짜 잘한다 잘한다 이 피지컬이 그냥 보통의 그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피지컬은 아니에요 어? 이거 한 번 할까요? 네? 스플렉스, 레슬링의 꽃, 스플렉스 Let's go! 뭐예요? 오케이, 스플렉스 이거 또 잘 하실 것 같은데 자, 딱 이 상태에서 아, 좋아! 오케이 갈게요 또 가까이 가시죠 네? 또 가까이 가시죠 뭐야, 갑자기 미니게임이에요? 어, 그나 sir 뭐냐면 전이 assasspine 저기 저기 뭐야 x3 저 가리 잡혀요 야, 뭐지? 오케이 자, 저희는 여기 할게 하나, 둘, 셋, 넷 오케이, 넷 칸 넷 칸 뒤꿈치 Haljan Banana 영광이 죽어요! 오..죠! 여기까지 하자 하나.. 하나.. рай!!!! 미팅반둘게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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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cept종료 만남.. 내가 우길라 그랬는데 우릴 수가 없네 영상 녹화야, 나 맞을 것 같아 영상 녹화야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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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경호사 서울대 프로그램 있어 이제 몸풀기 할 때 많이 하면 게임이에요 한 발로 어거지 알게? 아 이거 시그먼스가 괜찮은 것 같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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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 빨리 해 뭐해? 아 그쵸? 어? 어, 쫙긴 없었는데 아하하하 아하! 아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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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! 아아아악! 아하아아악! 아하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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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내가 위에 있었는데 하하하하 내가 위에 있었잖아 하핳 아 뭐야 하하하하하 요 0 désert 이쁘다 시작 육아 이렇게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? 육아 요렇게도 우리 시작 이렇게 하신 거예요? 다 비자 아 더워진다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 손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뭐 뭐야 왜 왜 왜 왜 됐어 됐어 형수야 됐다 형수야 됐다 말한 거 한 손이야 빠르게 진행할게요 우리 시작 손실은 말한 상 저번에 현우한테 이거 배우셨죠 손 벌리면 안 된다고 파테르 파테르 땡 초쇄세요 초쇄세요 2 3 4 5 7 5 9 10 10 땡 3 4 5 6 7 1 9 10 11 14 김형우 선수입니다 열심히 해주신 말하고 있는 오케이 이거 진짜 아무나 못 만지게 하세요 아 절대 이거 자연심이잖아요 저는요 절대 제가 만져보고 느낌을 한번 느낌을 딱 표정으로 하고 끌게요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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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